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이 씨 같은 척수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내리고 펼 수 있는 하차로가 꼭 필요하지만 주차구역이 좁다 보니 옆차와 부딪힐 우려도 있어 아예 주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. 1.5m 이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런 스티커도 있습니다. 그 넓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.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하차로를 포함해 폭 3.3m, 길이 5m 이상 돼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청주지역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선 하차로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규격보다 작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실제 주의자로 재본 결과 이곳도 마찬가지로 법정 규격인 폭 3.3m에 못 미칩니다. 모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. 단속에 나서야 할 자치단체조차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무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